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엄마 마이마입니다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마리아와 친구들의 국민이 가족과 함께 호텔에 놀러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찍 도착해서 한 10분 정도 오면은 마리아와 친구들 국민이 가족이 도착을 하는데요 어 국민이 빨리 오면 좋겠다 맞아요 국민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저희가 기다리는 동안 좀 심심해서 한 가지 게임을 해보랍니다 바로 핸드폰 숨기기 게임을 해볼 거예요 마이린이랑 마이맘이랑 경쟁하는 거죠 맞아요 저희 둘 다 핸드폰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마이린은 엄마의 폰을 엄마는 마이린의 폰을 숨겨놨어요 국민이 가족하고 함께 지낼 거라 좀 넓은 방을 빌려봤어요 여기서 숨기기 게임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게임을 딱 시작하면은 누가 먼저 자신의 핸드폰을 빵을 찬 우리 빵을 찬는데 네 강의 게임이에요 강의 파츠 엄마 아 그럼 이제 바로 게임을 체크해볼까요 고고 요리 가자 니다 너 찾으러 가는 거야? 어 엄마 어디 숨겼어? 비밀 비밀이야? 아 조금만 힌트를 줘 엄마 안 됩니다 월드폰에서 열심히 찾아야 될걸? 그럼 먼저 안방부터 아 빨리빨리 빨리 찾아야 돼요 도착하기 전에 못 찾으면 너 오늘 핸드폰 없는 거다 헉? 아 안돼 안돼 앞으로 안되는데 마이린이 쉬운데 숨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나도 찾아야 돼 어 어딨지? 왜 열리나? 안 열네 침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안 열리네요 제 폰이 제일 얇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트 사이 있지 않을까요? 야 없어 보이는데 뭐 넘기냐 자꾸 없네 리나 엄마 거 어디 숨겼어? 어둠한테 거짓말하면 안돼 응? 어디 숨겼어? 나? 아 가지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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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나네 기억이 안나 빨리 찾으러 가 알겠어 니 핸드폰이 있는 곳으로 가본가 어 어딨지? 어 여기 부엌하고 거실도 숨길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엄마 혹시 여기 여기 숨겨놨나? 그건 아니야 아닐건 아니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아 그래? 커튼 뒤에 한번 봐야 되겠다 커튼 뒤? 엄마 혹시 여기 숨겨놨나? 어 없네 설마 접시 밑에 두지 않겠지? 헉? 수건 사이에? 야 거긴 들어가지도 않는다 체리나 좀 벨맞은 데 찾아라 아니 제 폰이 좀 많이 얇아가지고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아 뭐야 맛가드 이용한 자랑타임이야? 자랑은 아니고 그렇다고요 유제도 없고 어? 저기 왔다 엄마가 나 핸드폰 넣는 거 싫어하니까 쓰레기통에 넣지 않았을까? 없네 나도 거기 나눠놓겠다 야 이상해 거기 부엌도 숨길 때 엄청 많을 거 같은데 아 그래 내가 부엌도 안 숨겨 어 옛날에 엄마 이런데 많이 숨겼는데 어? 어떻게 오는 거지? 아 없네 마이린이 여기 키가 안 닿아가지고 못 숨겼을 거 같아요 이런 데 열리나? 아 열리네 마이린이 의자로 구 숨겨놨었을지 몰라요 준비한 중 하나 둘 셋 흑흑 흑 흑 없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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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여지 마 어머 그럼 냉장고에 면 음료수가 많이 있는데 맥주도 있고 리나 냉장고에 설마 폰 넣어놓겠니? 엄마 저거 해놓겠니? 폰 얼면 어떡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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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전자 같은 데 넣어놓은 거 아니지 아니네 안 넣어놨어 통치지 됐어 과장된 숨길 때가 없고 혹시 캡슈 사이에 짜잔 캡슈 만들어 줘요 역시 어 어딨지? 뭐 없어 이런 데 다 없어 어딨지? 어? 엄마 니기 맞다 여기 토스트기 안에 있지? 토스트기 괜찮은데? 딱 거기다 딱 방있냐고 토스트기 저 놈은 없네 아 없네 여기 쏙 들어갈 거 같은데 엄마도 왠지 거기 찾아왔을 거 같아 엄마가 먼저 발견했으면 그러니까 아 우리 나 왜 이렇게 어렵게 숨겼어 엄마도 왜 이렇게 어렵게 숨겼어 어디 있는 거야 엄마 나 빨리 찾고 싶은데 여러분 제 폰 어디 갔을까요? 마일은 어디다 숨겼을까요? 마일이 머리 좀 쓴 거 같아요 이번에 이거지 진짜 내가 이번에 생각해도 좀 잘 숨긴 거 같아 아 어디 갔지? 이쪽으로 다시 가봐야겠나? 여기 큰 왼쪽 화장실 나 아직도 가봐야겠다 이쪽 여긴 뭐 딱히 숨길 데가 없네 이런 수건 사이에 숨겼나? 없네 어 혹시 휴통 안 해? 휴통 안 해? 휴통 안 해? 야 그거를 숨기겠어 어 설마 여기 안에 있는 건 안 됐죠? 역시 없어요 아 없네 너 어디다 숨겨네 진짜 여기도 없고 너 뭐 했어? 아니에요 거울보고 다시 춤췄는데 왜 무슨 춤췄어? 다음번에 보여줘 막춤 빨리 보여줘 막춤 막춤 맞춤 하나 둘 셋 넷 아 진짜 막춤이네 여러분 눈베리겠어요 안 붙는 삽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른 데 찾으러 가볼게요 아 어디로 가지? 어디 있을까요? 엄마 어디 숨긴 거지? 민아 여기 옷장에 진짜 안 숨겼어? 여기도 서랍이 있으니까 열어봐야 돼요 이런데 빠지지 않고 찾아봐야 돼 아 내가 옷장에 숨겼겠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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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를 보면 나쁘게 뻔해 서랍 통통 별네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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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엄마 옷 주머니에 넣어놓거나 그런 건 아니지? 혹시 엄마 가방에 넣는 거 아니지? 아니지 가져가려고 아 없네 지갑하고 사탕밖에 없어 누나 응 없어 음 어딨지? 아 빨리 찾고 싶어요 어떡하지 이러다 국민이 도착하면은 국민이 오늘 핸드폰 못 쓴다 그랬나 우리 어 나도 못 쓰고 엄마도 못 쓰고 너 못 쓰는 건 좋은데 엄마가 못 쓰는 건 싫다고 나도 같은 마음이야 빨리 못 하는데 엄마 그리고 친구들한테 새해 인사도 해야 되는데 오늘 다 아직 못 했거든요 새해 인사 막 운전하고 이러느라고 응 그래서 폰 꼭 찾아야 되는데 아 나도 내 친구들한테 카톡을 해야 돼 그래? 티비 근처에는 숨길 데 없을까요? 아우 완전 없네 티비 뒤에는 숨길 데가 없어 티비가 그렇게 크진 않고 또 숨길 데도 없고 아 마이린 어디다 숨겼을까요? 어 미스테리 미스테리 힘들어 리나 엄마 빨리 뵐 것 같아 아 나는 힘들어 아 나 지금 핸드폰 찾아야 되는데 아 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찾으러 가야 돼 아 나 점심 차려야지 어딨지 넌 왜 나 따라해 어? 왜 나 의제부터 해? 아우 의제부터 그냥 해 쿠션 뒤에? 엄마 의도적으로 가려서 여기라고 해 아 나 왠지 여기 다른 안방이 있을 것 같아 여기 방이 많이 있거든요 어? 어? 혹시 저기? 왠지 엄마가 찾는 곳에는 제 핸드폰이 없겠죠? 왠지 엄마가 안 찾고 있는 곳에 가봐야겠어요 엄마가 혹시 또 화장실에 숨겨놨나?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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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왠지 엄마 찾아보셨어? 아 이제 많은 것 같은데? 어 여기 서랄 열린다 여기 서랄이 너무 많다 아 여기 서랄이 없고요 어 너무 많은데? 여기에도 없고요 엄마는 이제 엄마뽀찜 찾으러 왔던데 니나 열심히 찾고 있어 알겠어 이런 거 찾지 말고 응 아 여기 어 어딨지? 여기는 드라이기에 있는 통인데 이쪽에도 없고요 엄마가 이런 곳에 잘 챙겨놔요 없네요 없네요 아 근데 또 밑에 타올이 많이 있는데 여기 타올 사이에 또 아 이쪽에는 없네요 아 이쪽에는 없네요 우와 여기 화장실이 되게 넓어요 여쭤봐도 가만히 있어요 니나 엄마 뭐 찾을 거 같아 총이 왔어 그래? 엄마 엄마 갑자기 왜 이렇게 신난 거 같죠? 여쭤봤는데 왠지 쓰레기통 쓰레기통이 없네요 여기 쓰레기통 어떻게 하면 어디 있지? 진짜 예감이 이제 촉이 안 오는데요? 어? 여기에도 문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여기도 옷방이 있군요 전 솔직히 여기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여기 신경하실 거 같아요 아 여기에는 혹시 여기 안에는 없고요? 아 금고 혹시 금고 혹시 금고 혹시 금고 아 오 아 못 찾았는데 어 오キ치? 흰아 으아아 더워다 이겼다 어떻게 찾지? 아니 근데 내가 처음에는 여기 문이 있는 줄 몰랐거든 근데 여기 문이 있네요 하고 이제 들어왔어 근데 왠지 엄마가 여기 숨겼을 거 같다는 촉이 들어간 거야 아니 마이린 못 찾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직 못 찾았다고 딱 들어가니까 와 핸드폰이 화면이 켜 있는 채로 있는 거야 왜 화면 켜놨어 엄마 엄마가 아까 저기 틱톡 좀 보다 넣어놨어 그냥 아 그래? 응 아 어쨌든 여러분 제가 승리했습니다 오예 마이린이 이겼어 엄마 찾을 때까지 엄마 폰 못 쓰는 거야 그럼? 어 아니 엄마 오늘 국민이 오기 전에 못 찾으면 엄마 오늘 폰 금지 근데 어딨어 아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리니는 그런 거지 나는 해당 안 되지 리니야 힌트 좀 줘 힌트? 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아이 괜히 저쪽만 찾아봤네 밖에 나가서 어휴 여기 어디 있을까 너 아 재밌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이쪽 아 진짜? 어 이쪽 제가 먼저 찾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여유롭네요 거짓말이지 너 뭐가? 어 이쪽에 있다는 거 아 진짜인데? 어 왠지 이거 잡지가 삐뚤어져 있는 거 보니까 리니야 여기다 숨긴 거 같아 아 내가 왜 이걸로 못 발견했지? 얘 뭐가 있는데? 아닌가? 가슴 찾았당 아 하 하 하하 아 아 진짜 폰 못쓰는 줄 알았네 진짜 뭐야 뭐야 찾는 줄 알았어 체리는 꼭 숨기면 티를 내거든요 물건을 똑바로 못나요 아 엄마 눈썹을 늦게 챘네 아 제가 엄마한테 틴트를 너무 많이 알려줬나봐요. 딱 이쪽 이쪽 첫 번째 때 그 방향만 알려주고 두 번째 때는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아 제가 너무 많은 걸 엄마한테 알려줬습니다. 아이린이 너무 착하게 보냈어. 착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안 알려줬으면 엄마가 절대 눈치 못 챘을 거예요. 아 너무 아쉽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국민이가 올 텐데 아 국민이 만나려고 하니까 진짜 설립니다. 국민이 볼살하고 그 헤어스타일하고 너무 귀엽잖아요. 아 진짜 국민이 너무 만나고 싶어요 빨리. 엄마는 어때요? 엄마도 국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서 자면은 우리 파자마 파티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친구들 국민이 가족이 오셨대요. 그럼 제가 바로 나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막 드디어 만난다. 엄마 안가? 아이린아 갔다와.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알겠어.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2층 와서 2층. 2층에 계시다고 했는데 가겠습니다. 2층으로. 가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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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국민이 여기 있구나. 아 국민이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바다로 나가지고. 스쿠스쿠. 스쿠아. 스쿠아. 아 여러분 제가 드디어 국민이 만났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재미있게 놀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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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